여기 잖아 지금 딱 이 장면이잖아 맞지 이 장면 이 나무랑 와 이거 이거 맞네 주차장 위치에는 거의 지금 내가 있는 내가 있는 위치야 지금 주차장에 여기에 주차하고 애기를 끌고 어디로 갔나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다가 그냥 들어가겠지 설마 저 위에 올라가진 않겠지 아 설마 애를 데리고 설마 어디냐 물어볼까 너무 티나네 아 너무 졸린다 와 이거 바로 옆에 있어 지금 딱 여기야 그렇지 여기야 여기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금 딱 찾은 것 같아요 유모차 끝 아 맞다 맞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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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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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찾았다 와 진짜 귀여워 대박 와 대박 우와 이 제주로 이 큰 곳에서 어떡해 이거잖아 여기 있어요 이 사람 여기 있습니다 아 찾았어요 아닙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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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 fault 출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0%로 지나가게 정면으로 지나갈 때 반응 확인해볼게요 3단계 가까이 가서 애기 예쁘다고 말 걸어보기 목소리 바꿔 내가 이름이 이상하지 못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준비를 했지. 어? 뭐야. 생일이니까. 아이고 정말. 엄마. 뭐야. 응. 케이크는 왜 저렇게 찌그러졌어. 앉으시오. 고생했구만. 어쩐지. 선물도 준비했지롱. 고생하네. 앉아 봐. 선물 내가 줄게. 손 씻어야지. 아니 우선 앉아. 선물을 몰래 준비했지. 3, 2, 1. 3, 2, 1. 3, 2, 1. 아이 fuel. 천천히. 왜 이렇게 돼. 아. 귀여워. 감소시키라~~ 생일 축하해요 너무 많이 웃어주세요 언니 돌아가겠습니다 ㅋㅋ 아 언니.. 언니.. 술 먹읍시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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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